자동온도 조절 기능 자동온도 조절 기능을 알고 싶으세요?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란 용기가 화재 위험 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불꽃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요리를 지속해서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작동하면 불꽃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며 점화 손잡이를 조절하여도 불꽃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동온도 조절 기능은 작동 중에도 고온을 사용하는 요리를 장시간하여 조리용기 온도가 화재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과열 방지 센서가 동작하여 부저음이 길게 3회 울림과 동시에 자동으로 불이 꺼지게 됩니다. 과열 방지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불이 꺼지면 충분히 식힌 후 다시 사용하세요.